구스트다운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가격 남성용 여성용 모두 다 6만원대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정말 따뜻하고 가볍고 그리고 예쁘게 입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토트넘 브랜드를 진행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렇게 캐주얼 의료로써는 단독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자리인데 하나하나 브랜드 라벨 그다음에 디자인까지 실제 이 토트넘 분사하고 전부 다 이 라이센스 계약을 하면서 전부 다 컨펌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라 워낙에 이제 이런 선수들 보면 벤치코트라고 하죠. 이런 긴 코트들을 입고 있는 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하우가 좀 많은 업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쉽게 보시는 그런 구스트다운하고는 또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너무너무 좋았던 거는요. 여성용하고 남성용하고 두 가지가 준비가 되는데 여성용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건데 완전히 그동안에 너무 여러분들 흔하게 보시던 그런 스타일이 또 아니라서 굉장히 정말 캐주얼하면서도 젊게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여러분 가격이 오늘 얼마인 줄 아세요? 이 길이가? 6만 원대? 6만 2,100원이에요. 네. 6만 2,100원에 일반 그냥 오리털도 아니고요. 거위털, 솜털이 무려 90%가 들어가 있는 다운 코트를. 그것도 토트넘의 정품을 가져가십니다. 자, 지금 여성용 먼저 색깔 좀 구별해 드릴 텐데 네이비 칼라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조량밖에 없는데 실제 제가 잠시 뒤에 입은 거 보여드릴게요. 이 칼라가 너무 예뻐요. 아이보리 칼라라고 해서 정말 깨끗하게 입으실 수 있는. 안에 솜털이 아주 그냥 정말 순백의 이런 칼라가 아니면 저런 색상이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블랙 칼라가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는 카키 색상까지 해서 오늘 여성용 색상은 총 4가지 중에서 결정하시면 되고 남자는 이미 미리 주문부터 엄청났어요. 아마 손흥민의 토트넘이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남성용도 오늘 3가지 컬러 준비되어 있는데요. 남자들이 아마 가장 선호하고 즐겨 입는 컬러가 아닐까요? 기본적인 컬러 블랙 컬러 따라가고요. 그 옆에는 제가 입고 있는 네이비 컬러 마지막에는 그레이 컬러까지 역시나 이 3벌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건 간에 가격은 오늘 6만 2,100원. 6만 2,100원에 구스다운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저희 추첨이 있어요. 상품평 간단하게 한 줄만 남겨주시더라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1 플러스 1 예를 들어서 이 하나를 샀어. 그러면 똑같은 사이즈의 칼라는 물론 무작위로 드립니다만 옷이 한 벌이 더 따라오는 거예요. 이 가격에 두 벌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진짜 런칭 이 시간을 너무 어렵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1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엄청난 파격적인 혜택까지 함께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주문 전화가 굉장히 빠르네요. 벌써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토트넘 브랜드. 일단 저는 브랜드도 브랜드지만 브랜드에 관해서는 손흥민 선수 지금 실제로 뛰고 있는 구단이기도 하고 예전에 이영표 선수가 뛰었던 프리미어 리그잖아요. 브랜드 정품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라벨 로고를 먼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처음 받아가지고 정품 직접 다 정품으로. 그래서 실제 뒷면에 보시게 되면은 홀로그램 마크가 다 있고 그 라벨에 전부 다 이 번호, 일렬 번호가 다 새겨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걸 오늘 리미티드 한정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네. 정품으로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기능성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바람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을, 겨울철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면은 온도도 온도지만은 바람 때문에 추위를 느끼거든요. 바람을 막아주는 이 기능에다가 안쪽에 거위털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거위도 지금 엑셀런트 완전히 진짜 프리미엄급의 거위털이라고 해서 실제로 저희가 이 안쪽 사양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솜털이 무려 90%입니다.